뭐야 지금 이상한 웃음이 나와 너 아니 싫어요 뭐 이랬다는 거 아냐 그럼 어떡해 금요일로 민희랑 마주칠 수도 없고 아니 왜 그렇게까지 결혼이 하고 싶다는 건데 말했잖아 너네 집으로 제게 1순위는 안 될걸 그냥 니한테 진짜 반한 거 아냐 말이 돼 네가 강팀 사장 만나서 이 상황 정리해 알았어 한 번 더 하자 어? 우리 아빠 돌아와서 내가 맞선 자리 깽판 친 거 알면 나 그대로 퀸터 어? 어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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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리야 저기서 바꿔줘 어? 미치 애초에 여기도 그 남자 때문에 어디 간 거구만? 맞아 아니 아 Grace 네 아 뭐 ve la 안 일어나 왜 그렇게 휴가한 거 아니야? 왜 운명함을 좀 찾아달라고요. 눈은 또 사슴의처럼. 저. 저 아파. や. 야 나 근데 아까 진짜 내 마음을 몰라준다. 안 나고 싶다는 게 죄야. 숫자만 하면 지금 몇 시간쯤 이리 와. 엄마 너 입이 왜 왜 웃어요 나 입이 찢어. 왜 뭐였지 엄마 왜 피로 받아. 평생 속 한 번 안 썩이든 내가 오늘 부모가슴 찢어지는. 우리 앞으로 술 좀 자세해 볼까. 우리 앞으로 술 좀 자세해 볼까.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.